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신나갈 것 같은 그런 사연들 가지고 왔어요. 두 개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앞으로 태어날 우리 딸아이 이름을 무조건 시누이로 할 거라며 쌩 난리치는 시어머니 정신나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 원제. 강아지 화동, 어때 보일까요? 제목 그대로예요. 강아지를 화동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보이나요? 실은 제가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신부인데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화동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남도 아니고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걸 끊고 반대하네요. 이제 결혼식 기후 두어 달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들었고 계속 반대를 하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하객들 보기에 민망할 것 같다. 바로 이거예요. 아니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한테 뭐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말이죠. 그냥 하객들 보기 민망하다.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 걸까요? 욕먹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편집을 하다가 잘렸나 본데 남자는 처음엔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뒤에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보는 사람은 어떻냐고요? 예, 그냥 보자마자 바로 개쌍용 나옵니다. 됐죠? 2번 아이들 앞세우는 화동도 유난히 다 싶고 이게 뭔가 싶은데 뭐? 개를 화동으로 세우겠다고? 그냥 개 난리 치는구나. 이런 생각들 좀 뭐. 3번 저랑 되게 친한 사촌이 아주 오래 시간 키웠던 강아지로 화동을 했다가 결혼식 날 완전 개판나는 걸 직관했던 사람이 글 남겨봅니다. 그 강아지 제가 봐도 그래요. 엄청 똑똑하고 말귀 잘 알아듣고 진짜 제가 봐도 거의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천재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연습도 수십 번씩이나 했고 말이죠. 그랬는데 당일에 식장 도착할 때부터 참고로 제 동생이 데리고 갔대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만했던 게 연습을 할 때와는 다르게 그때 사람들 너무 많고 분위기도 부산스러우니까 강아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여하튼 연습한 대로 전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가만히 서서 낑낑대며 울기만 했는데 제 사촌인 신부가 계속 콩콩아 이리와 콩콩아 이리와 계속 부르니까 결국 가긴 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쉬우 화동이 끝나고 다시 신부한테서 떼어 놓으니까 강아지가 더 크게 낑낑대다가 오줌을 쌌어요. 천만다행이죠. 카펫에 싸진 않았는데 그래도 직원들 엄청 당황하고 가족들도 당황하고 신부도 당황하고 직원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한다고 열심히 수습을 하려곤 했지만 그게 그렇게 한다고 눈에 안 띌 리가 있겠냐고요. 당시 저는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제 주변에 있던 신부 친구들이 다들 어머 어떡해 어떻게 하면서 동시에 탄식하고 머리를 이어 잡았다고 아니 친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두가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이고 개판 났네 어쩌면 좋냐 이러면서 신랑 신부가 아니라 강아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가족들이 안되겠다 싶었는지 강아지를 데려 나갔고 수습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뭐해요 식 다 끝나고 밥 먹을 때 뷔페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강아지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물론 이게 좋은 소리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짐작이 되죠.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아이고 이게 뭔 개판이고 이러면서 신부 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옆 테이블에서 했던 이야기 아직도 기억나요. 내 살다 살다 주객 전도도 아니고 주객 전도는 처음 보네? 내 댓글 어이구 그냥 신부 드레스에다 왕창 싸버렸어야 했는데 아깝구만 3번 오우 강아지 화동이라니 이거 엄청 좋습니다. 굿 아이디어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영원히 개판 결혼식으로 인식될 수 있고 기억에도 남을 거 아닙니까? 야 너 그때 그 결혼식 기억나냐? 와 그거 완전 개판이었잖아. 야 당연히 기억나지. 그 개판이 기억 안 날 리가 없잖아. 끌 끌 끌 끌 이러면서 말이지. 4번 그 꼬라지를 직접 받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건 오직 쓴이 네 입장에서만 화동인 거고 좋은 거지. 남들 입장에 그냥 하나의 개판일 뿐입니다. 알겠죠? 하지 마세요. 5번 아니 어린 아기들 화동하는 것도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걸 하겠다고요? 애들 드레스 입히고 막 화장시키고 등등등 이런 것들 유치원인 뭐 그런 학회에서는 하는 거지. 아휴 모르겠어요. 아직도 강아지는 더 없어 보인다고. 아니 개선 무슨 개야. 그냥 평범하게 해요. 6번 아니 개 의견 안 물어보나? 개가 그날 받을 스트레스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7번 예 꼭 하세요. 아마 영원히 입방하에 오르내릴 겁니다. 물론 좋은 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이런 말들 말이죠. 혹시 거기 개털을 내리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난리 날 거다. 두고 봐라. 8번 아니 저기요. 님아 이유가 뭐든 간에 당사자 중 두 명 중에 한 명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싫어하기 싫다는데 도대체 뭔 이유가 더 필요해? 이게 제일 큰 이유 아니야? 추가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달고 있네요. 근데 강아지 화동은요. 평소 제 여몬이자 로망이라서 반드시 꼭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예비 남편한테 아주 오래 잠부터 그리고 꾸준히 물어왔던 건데 그땐 제 뜻을 따라주겠다 이러더니 이렇듯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거절하니까 당황스럽다 이거예요. 참고로 저희 강아지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 순하고 얌전하고 똑똑해요. 거기다가 정말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냥 제 동생이 계속 옆에서 따라다닐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는 강아지 화동을 허락해주는 그런 웨딩홀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보는 사람들, 하객들 입장은 좀 다른가 봐요. 뭐 여하튼 댓글들 잘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말하는 꼬라지 보소. 끝까지 하겠다 이거네. 아니 이럴 거면 왜 쳐묻고 난리야. 2번 아침 일찍부터 차 타고 저 멀리 낯선 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챙겨주지는 않고 그냥 켄널에 가만히 갇혀있다가 갑자기 옷 입고 주인 얼굴 잠깐 보고 후다닥 달려갔다가 또 다시 강제로 떼어져가지고 또 계속 갇혀있다가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지를 꼭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어? 니 걔한테 고통 주는 게 좋냐? 3번 부정적인 댓글이 참 많은데 실제로 이거 크게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근데 여기 댓글들 보면 전부 아유 답답하다 정말. 어디 결혼식 초대도 못 받을 성격들 같은데 신기하네. 내 댓글 친구는 니가 없겠지. 그리고 너 쓴 애인 거 다 티난다. 까리까리까리까리. 4번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니 남편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건데 너는 눈치도 없냐? 그냥 지만 좋으면 남들도 무조건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 완전 개노답이네. 까리까리까리까리. 5번 추각을 보니까 이 쓴이 고집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의견을 왜 물어보는 거야? 설마 다들 니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헐. 6번 저기요 정신나간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세요. 님은 그게 즐겁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즉 하객들 입장에선 별 지랄 다 하는구나.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고. 7번 후기 보니까 결국엔 그걸 할 생각인 것 같네요. 그래요. 니 결혼식이니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청첩장에다가 꼭 사전 공지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식에 걔 화동 할 거라고. 만약 이미 청첩장을 돌린 상태라면 문자 연락이라도 보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싫은 사람은 알아서 걸을 거고 물론 저 역시 절대 안 갑니다. 안 갈 거예요. 걔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속으로 염천 떤다고 욕할 거야. 내따끝. 참 피곤하게 산다.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고 그 신랑 신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니 결혼식도 아니고 고작 하객으로 가면서 염천. 헐. 2번 너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신랑이 싫다잖아 신랑이. 아니 잠깐만. 혹시 너 쓴이냐.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이상한 이름으로 딸 이름을 짓자는 시부모.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딸아이가 곧 태어날 건데요. 저희 남편 집안 이름 돌림자에 그 가운데 우우를 쓰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딸아이 이름을 우희라고 짓자요. 여자 이름 가운데 우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집안에. 그나마 우희가 여자 이름 같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제 생각에 우희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좀 특이한 건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예쁜가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이거야. 저희 남편 성씨가 신씨라는 거죠. 그래서 우희라고 이름을 지으면 신우희가 되는 건데 이걸 빨리 읽으면 신우희처럼 들립니다. 신우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신우희가 될 텐데 신우희로 들리지 않냐. 이러도 괜찮겠냐 했더니 어 그게 뭐 어때서? 나 아무 상관없다. 이럽니다. 신우희랑 신우희는 발음만 비슷할 뿐 문자로 따져보면 단 한 글자도 같은 게 없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애들은 신우희라는 단어의 뜻을 또 모르기 때문에 놀림 받을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요. 남편 말처럼 아주 어릴 때야 친구들한테 놀림 같은 거 안 받겠죠. 근데 크고 나면 과연 그때도 놀림을 안 받을까요? 여하튼 저는 지금 반대를 하는 중인데 저희 시부모님이 이름 가운데 우짜 무조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노발대발 고집을 절대 안 꺾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가운데 우짜가 들어가는 이름 중에 그나마 괜찮고 여자 이름 같은 이름 추천 부탁드려요. 신우희는 안 돼요. 막아야 돼요. 댓글 1번. 음 신우주 신우회 신우경 신우빈? 이 정도로 할까요? 그나저나 신우희 신우희 진짜 웃겨. 2번 어머님 이 아이는 저희들 자식이니까 부모인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자르고 네 남편을 잡으세요. 이건 무조건 남편이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우희라. 그래 뭐 여자 이름 자체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희. 이쁘긴 하네. 근데 아니 아이를 낳는 엄마가 싫다는데 지들이 뭐라고 연병이요? 어? 4번 신우희 신우희 웃기긴 해요. 초등학교 때야 놀림 안 받겠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라질 겁니다. 성도 돌림자도 남편에 따라가니까 나머지 한 글자는 쓰니가 결정할 거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열 달 품고 내 배 아파 낳는 내 자식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솔직히 나는 우리 아이 부모 성 다 쓰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뭐 그래요 양보했죠. 대신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5번. 아니 됐고 지가 뭔데 애 이름을 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뭔데? 시모 지가 낳았대요? 졸라 웃긴다. 그냥 센까요? 짓든가 말든가. 신우희 그렇죠. 그냥 읽으면 신우희죠. 이거 보니까 옛날에 이걸 한 20년? 10몇 년? 어디 라디오에서 들었는가? 갑자기 그때 이야기 들었던 게 생각나서 한번 써봅니다.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군대가 있었는데 하루는 신병이 들어왔대요. 이름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엄언희입니다. 엄언희 느낌이 오죠? 야 이병 어머니 이병 어머니 이병 어머니 이게 어머니로 들려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신병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럼 고참들이 갈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어머니 어머니 이 새끼 어머니 너 야 어머니 어머니 계속 어머니가 나오니까 갈구지를 못하겠더라 그런 사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아무튼 그래요. 야 신우이 신우이 이거는 진짜 기반했다. 이거를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무슨 철학자 그런 사람이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아무 걸림이 없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부르기 편한 거 요즘 이름 보면 되게 류 들어가고 율 들어가고 부르기 되게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별로 안 좋다 하면서 부르기 좋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이름이 가장 좋다. 거기서 뜻도 좋으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 애들 이름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 이쁜 단어들인데 개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구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요. 아무튼 신우이 감사합니다.